안녕하세요. 빅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뭐죠. 새해 앨범 발매에 함께 될 2011 빅쇼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2011년 빅쇼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빅뱅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공백을 깨고 저희 앨범의 노래들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만큼 정말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 빅쇼는 2월 25일 8시 2월 26일 6시 2월 27일 6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19일 20일 지마켓을 통해 표를 예매할 수 있으니까요. 꼭 티켓팅에 성공하셔서 저희 빅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 빅쇼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